문제나요. 1998년 기사에서 데뷔 1년도 않는 태사자의 인기가 대단하다며 곧 에이티오스 잭스키스 터보 등의 인기를 추격할 전망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당시 이 기사에 소개된 태사자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젠틀한 모델 이미지. 2번 시크한 강남오빠 이미지. 3번 꼬러기 같은 남동생 이미지. 4번 세련된 유학생 이미지. 5번 귀여운 모범생 이미지. 뭐야 뭐야 뭐야. 알겠지 선생님 알겠지. 오빠 오빠 오빠. 우리 패션이 강남이 아니었어요. 강북이었어요. 유학생 이미지? 유학생인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라야. 저희도 나라야. 저희도 나라야. 문제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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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빨리 생각한 거 아니야? 어머? 귀여운 모범생? 옷을 좀 약간 좋아. 홀로스러우냐니까. 센트랍 모델? 센트랍 모델? 키가 다가. 키가 다가. 키가 다가? 유학생 유학생. 유학생 유학생. 귀여운 사람은 멀어. 나 형 씨 말 한번 믿어볼까? 아니야. 내가 믿지 마. 나는 5번. 5번? 나도 5번이라고 해. 왜냐면 옷이 약간 스컬리복이었잖아. 그러네. 약간 2번네. 유학생이었는데, 그치? 유학생 아니야? 우리 문제가 되게 어려워. 자, 이제. 아, 이제. 어떤 의미지? 어떤 의미지? 어떤 의미지? 오빠 말해줄까?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오마. 5, 4, 3, 2, 2, 1. 정답은 오마. 아하, 오마 아닌가? 오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문제가 제일 어려워. 원래 네 문제가 힘든 거야. 네 문제가. 근데 귀여운 느낌이 없던데. 귀여워. 귀엽진 또 않은데. 아, 그럼 다 버렸나? 이게 선물 또 얼마나 넣겠어? 이게 액체가 진짜 어려워요, 오빠. 아, 빵 터졌어, 지금. 어우, 일부네요. 소금물에 밥 지웠어. 소금물에 밥 지웠어. 김아도, 김아도 어떤 느낌이잖아? 너네가 쉽게 말했다. 약간 이 느낌을 줬다고. 아. 음식보다 액체가 진짜 힘들어. 베이비, 생활이요. 자,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 시원하게. 시음. 예. estruct으로 ais기고. 모순아, 마자, 여 Holo.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낯이. Lower доллар. 너무노니. 미친 신. 작년К kosten Stephen? 아, 예. 소금이 낫네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만해 완전 서해바다 미쳤어 오빠 이렇게 맞춘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진짜로? 내가 껴야겠네 우린 좋아 아니면 문제 난이도를 좀 올려주세요 뮤직 네트워크 엠넷